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연훈이 한마리도 없는 거 실화냐 연훈이 일단 싸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 거냐 바로바로 이거 또 꼬마거인 용병 못참 이거 또 꼬마거인 용병 못참는데 아 이건 꼬마거인 가야 돼 이건 꼬 거야 어? 아 일단 한번 참을까? 일단 한턴 참을까 왜냐면 아 이거 뭐 한마리라도 있어야 돼 일라오이나 키니나 한마리라도 있어야지 차별잘만 한데 일단 한턴 참아봐 어차피 꼬마거인이랑 조금 천천히 가도 돼 오케이 이 정도면 만족 만투도 줘 한번만 더 참을까? 한번만 더 참을만해 근데 아예 아예 늦게 2-4부터 해도 돼 꼬마거인은 믿어 왜 믿지 않는 거야 꼬마거인을 오늘부터 상남자는 정인 내가 한다 한 번 더 참자 진짜 이미 지금까지 참은 거 한번만 더 참자 크립에서 갱프리나 퀸 집어오고 리룰로 걸리자 아 이런 꼬마거인 용도랄걸 아 꼬마거인 딜템 먹어 딜템 먹어 찾을게요 상남자특 리룰로 찾음 늦지 않았어 한마리 못 잡는 거 익숙해 자 상대방 아 여기가 문제야 원래 내가 강하게 가야 되는데 이 방도니 시끼가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데이그 강화를 못 시키고 있음 고라파동 피기 약하게 맞기 그래 이렇게 지면 돼 이 정도 맞을만해 본능적으로 바꾸긴 해 이 정도 오케이 잘졌다 잘졌다 휴 잘졌다 잘졌다 일단 은신처로 솔직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으아 기똥 찼스 어하하하 기똥 찼스 슬슬 이때쯤이면은 방템 먹는 게 괜찮은 인피각을 천천히 봐도 돼 아하 위기다 아 위기다 이거 이거 좀 강한데 이거 좀 큰데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너무 세 뭘 갈아줘요 갈아주는 건 아니고 어 근데 은신처 안 뜨냐 왜 띠가 생겨야 되는데 어 이제 띠가 보이네 뭐 바꿔줘야 띠가 생기냐 잘졌다 좋았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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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픽을 다 봐봐 나오잖아 덤조 구원도 좋아 지금 내가 날 기다린다 진 하나 추가 괜찮아요 상담 어떻게 알았지? 저 사실 150골드 레벨업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딱 좋아 딱 좋아 맞을만에 아니 귀엽지 않구만 아 너무 세게 맞았다 아 서풍 에바 bc7 나이스 레벨업 한 번만 기다릴까 아 진짜 레벨업 한 번만 기다릴래 아 진짜 레벨업 한 번만 무대진 아니라 이거 미포 가야돼 골드비축 뜨면 대박 이겨도 돼 어차피 레벨업 증가 아아아아아아아아 지고 싶었는데 아아아아아 질려고 했는데 까비 어 피업하나 상남자 특 상남자 특 상남자 특 완벽한 상남자야 이거 상남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깨말못이다 쎄 안죽어 나 존나 쎄 나 존나 쎄 이거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 여기는 쉬워 미포 믿어요 저격수의 은신처 미포거든요 갈아채 이길거 누가봐도 알고 있었어 하나도 안 쫄았어 쫀 사람들은 겁쟁이 강화 강화 고무소 고무소 사기주사위 한번 가 누구 너 용병 진 시계태엽 저격수 집행자 저격수 진 진 진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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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미포 바꿔주면은 나 겁나 약해지는데 어떡하지 미포 바꿔주면은 은신처 초기화라 겁나 약하거든 은신처 다 쌓고 나서 바꿔야돼 일단은 어림도 없어 나 지존 강해 아 초조하지 않아 전혀 초조하지 않아 봐봐 사기주사위와 니코를 아끼고 있다는게 초조하지 않다는 증 고물상 고물상 실드로 어떻게 해서든 한턴만 버텨봐 한턴 버티면 돼 이거 이미 제리삼성 왔거든 이미 제리삼성 왔어 이거 찍었어 제리삼성 쫄지만 이미 제리삼성이야 고물상에 3강한데 대체 유노가 이걸로 바꿔 어 어어어 어어어 쪼지않았어 쪼지않았어 쪼 쫄리는데 어 겁나 쫄리는데 누가 쫄았어 트린삼성은 투봉이야 누가 쫄았어 상남자 특 안 쫌 피 1이 남더라도 절대 쫄지않겠어 쉽고말 쉽고 말 해버린다 아니야 아니야 상남자는 원래 안전하게 가 아니 이거 침장을 먹어야지 이거 한 번 멈출 수 있어 빅토르 억제시킬 수 있어 이거 사격의 자리라 고정해 어차피 여기만 변수 없으면 돼 빅토르 뿌려야 돼 빅토르의 침장 샤워 고쳐야 돼 왔다 컴온 너 딱 걸렸다 너 이기기 위해 내가 모든 걸 마련해 놨다 진짜 이거 지면 주작이야 녹이고 빅토르 공 쓰기 전에 다 녹이면 돼요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바이바이야 크고 우라마 훈제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가 크고 우라마 훈제우리야 아니 저격도 은신쳐라 사저격은 끝까지 갈게요 이거 바꾸지 말고 지옥 끝까지 가야 돼 가야돼 지더라도 안사 보여줬지 안사 맞지 안사하는 거 아 거기에 리안하다가 추가됐네 쫄지마 쫄지마 삼성트리는 신이야 병 어 살짝 전혀 아찔한 아우 아 아 아 아 아 아 한턴 버려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나 안죽어 아 진짜 공 언제 쓰냐 빅토르 초진졌는데 아니 공 쓰기 전에 다 녹아버리는데 아 아 근데 욕심난다 호잇 혼나 쉬울게 진짜 게임 너무 쉬워나 아 나 게임 깨달았나봐 어떻게 가지? 깨달아 버렸어요 어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이 뭐 아이 뭐 변수가 있나요? 아이 뭐 집행자 걸리면 걸리는 거고 먹고 싶은 게 없는데 아 아 여기만 남으면은 다 팔고 제일리만 남겨둘텐데 여기를 여기가 남긴 게 조금 어 뭐야 아 안돼 죽지마 안돼 내 장난감 죽지마 제발 안죽지 안죽지 안돼 장난감이 약간 심으로 갈 수 있는데 장난감이 장난감 장난감 이러지마 장난감 내가 놀아줄게 고통을 흥미해 보실까 연기 고통을 흥미해 보실까 고통을 흥미해 보실까 루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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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가 아 근데 이거는 삼성재리는 신이기 때문에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잠깐 혹시라도 다 팔았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기지 않을까라는 감성을 품게 만들고 이겨버리기 오케이 고건 영병은 신이다